안녕하세요. 진모아 분양TV의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나와있는데요. 오류동역 도보 5분거리에 있는 부동으로 시공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2룸과 3룸이 시공이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3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오류동역에 있는 3룸 현장 중에 최저가 현장이구요. 3억 후반이었던 분양가격을 3억 초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차는 100%구요. 서울 역사권에 있는 3룸 신축 현장 중에 최저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하주차장인데요. 대로변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주차장인데요. 지하 2층에도 자주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3룸 내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3칸이 시공이 되어있구요. 1칸은 전신거울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중무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블랙톤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내부 바닥은 밤하 마루로 시공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오르동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2동으로 시공된 단지형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특가 할인 중에 있구요. 3억 후반이었던 분양가격을 3억 초반에 몇 세대를 들고 있습니다. 거실의 폭은 3m가 나오고 있구요. 3인용 쇼파 배치 가능합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기본 시공이 되어있구요. 거실과 주방은 분리형입니다. 냉장고 1대 배치 가능하구요.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는 키 큰 장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인덕션 3구 쿡탑 시공이 되어있구요.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안방이구요. 안방 사이즈 3m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문의 향은 동양과 남양으로 시공이 되어있구요. 안방에 화장실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두번째 방인데요. 2m 5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와 옷장 하나정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구요. 여기는 세번째 방인데요. 2m 30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두평정도 되는 넓은 공간에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어있구요. 세탁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전도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여긴 메인 욕실인데요.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되어있구요. 해바라기 샤워기 기본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있구요. 화장실이 넓게 시공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오류동역, 도복 5분거리에 있는 두동으로 시공된 신축현장인데요. 할인분양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실상평수 18평이구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넓은 2룸을 찾는 분들이나 작은 사이즈의 3룸 현장을 찾는 분들에게 이 현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